우리나라도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굳이 이제 비행기 타고 저 멀리 이집트까지 가지 않아도 피라미드를 여기 오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강원도 홍천입니다. 홍천에 온천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잘 모르실 건데 저도 뭐 여기 와서 오늘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여기 온천 지구에 저렇게 피라미드 모양의 건물이 있습니다. 멀리서 봐도 건물이 상당히 낡아 보입니다. 한 20년 이상 된 오래된 건물인데 지금은 영업을 중단하고 폐건물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온천은 홍천강을 바로 끼고 있습니다. 여기 다리를 새로 놓으려다가 아마 공사가 중단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제 온천 관광객 수요가 줄고 하다보니까 다리를 놓으려는 계획이 취소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온천 지구 입구 쪽에 왔는데 생뚱맞게 주유소가 하나 있네요. 그런데 이미 폐업을 냈습니다. 국도변도 아니고 여기 온천 지구 하나보고 주유소를 지금 지어놨는데 과거에는 장사가 잘 됐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온천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여기도 폐업을 냈습니다. 날씨가 이제 쌀쌀함을 지나서 이제 초겨울로 접어들었죠. 그렇다보니까 오늘 토요일인데 손님들이 제법 와 있습니다. 이 온천탕 하나만 지금 영업하고 있고 나머지 두개 온천탕은 영업을 이렇게 중단하고 폐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온천탕은 단지 맨 앞쪽에 있습니다. 맨 입구 쪽에 있는데 이런 데는 원래 장사가 잘 되죠. 길목을 잡고 있는 그런 온천탕인데도 이미 폐업한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마당에는 갈대가 자라네요. 여기 홍천 온천은 약알카리성 수질을 가지고 있고 이 온천수가 처음 만들어진 게 2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온천이 지하에서 가장 먼저 생성된 그런 지역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온천수 기준은 25도입니다. 여기는 26도라고 하는데 당연히 저 탱크에 물을 받아가지고 데워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경할 피라미드 건물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출입을 못하게 펜슬을 쫙 둘러쳐서 진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 송아지만한 큰 백구가 이렇게 무섭게 지키고 있는데 저 백구가 사람이 한 100m 전에만 가도 막 지서대더라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도 피라미드를 보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 건물이 피라미드 모양을 본따 가지고 그런 독특한 디자인으로 지어놨습니다. 이 건물의 정체는 온천 리조트가 되었습니다. 드론으로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건물 규모가 커 보입니다. 이미 한번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를 받아서 새로 누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외장대는 모두 철거하고 이렇게 공사 중인 상태로 보이는데 실제는 리모델링 공사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장기간 폐건물로 남아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호구조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리조트는 상당히 오래됐네요. 94년도 허가를 받아가지고 98년도 완공을 해서 이제 개업을 해서 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25년이나 지났고 이미 온천에 대한 열기도 식었고 장사가 안되죠. 그래서 지금 2016년에 벌써 경매물건으로 나왔고 감정가가 146억인데 최저가가 19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온천이 터졌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땅값이 폭등을 냈습니다. 1,2만원 하던 땅값이 무려 50만원 넘게 갑자기 치솟았습니다. 땅 주인은 한마디로 로또를 맞은거네요. 온천 리조트 규모가 지상 5층, 지하 3층 상당히 뭐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리조트고 객실이 무려 77개나 됩니다. 홍천 온천은 우리나라 다른 온천들하고 좀 전망이 다릅니다. 보통 내륙쪽에 있는 온천들은 보면 산속에 있죠. 그래서 마운틴 뷰 이걸 보는데 여기는 다행히 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천강이 이 온천지구를 한바퀴 빙 돌아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강변 뷰를 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온천지구라고 합니다. 여기 홍천 온천도 시설이 상당히 오래되고 낡았습니다. 이 건물도 벌써 25년이나 지났죠. 그래서 이걸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또 인근에 새로운 경쟁 온천 워터파크들이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뭐 거금을 들여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손님이 이쪽으로 올까 웬만한 자금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다시 이 홍천 온천의 부활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요즘 시대는 이제 온천은 완전히 한물 같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녀 보니까 아직도 새로운 시설에 크게 워터파크를 투자를 해서 겨울에도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온천 리조트는 영업이 아직 잘 되고 있습니다. 온천지구 입구 쪽에는 보니까 크게 지금 타운하우스를 지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온천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온천하기 위해서 여기 시골에 와서 들어와서 살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사진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2010년 당시에 온천 리조트 모습인데 2010년도만 해도 어느정도 영업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이 보니까 옛날에 디카도 아니고 필름 카메라로 찍은 것 같은데 상당히 오래된 사진이죠. 여기 온천지구 바로 옆에는 큰 맥주 공장이 있습니다. 아마도 물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맥주를 만드는 것 같은데 여기 견학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면 온천을 즐기고 나서 무료로 가서 맥주 시험도 하고 맥주 공장 견학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네요. 출입이 금지되서 건물 내부는 들어가 볼 수가 없고 드론으로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내부도 텅 비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전쟁도 이 드론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드론 진입시켜 가지고 적군이 있는지 확인하고 총 쏘고 충분히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아마 새단장을 하려고 내부 인테리어도 지금 다 뜯어내고 지금 건물 골조하고 벽체만 남아 있는데 이걸 다시 리모델링 하려면 또 돈이 최소한 돈 100억은 덜지 싶습니다. 여기 홍천군에서는 이 온천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다시 옛날처럼 활산화를 시키자 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사업을 또 투자를 하려고 타당성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도 이걸 다시 부활하려면 기존 온천시설 이걸로는 안됩니다. 완전히 새로 지어 가지고 풀빌라처럼 노천 온천탕을 만들고 강을 보면서 그렇게 온천을 즐길 수 있는 뭔가 특색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성공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지금 오천일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